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충북 지역 예비후보가 40명에 달하며 당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도내 8개 선거구에 총 4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청주 청원선거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충주도 양당에서 7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. 예비후보 가운데 24명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등록했습니다.